두두호 행사로 의자를 받았습니다. 의자의 품질이 무척 좋습니다. 앉았을 때 편안함도 있고요. 그리고 의자의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마감도 무척 좋고요. 색깔도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의자의 디테일은 이러하고요. 발걸이 부분이 조절이 됩니다. 이와 같이요. 그리고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헤드 부분이고요. 엉덩이가 닿는 부분하고 허벅지가 닿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굴곡이 아름답게 져져 있습니다. 허리를 받쳐주는 부분도 쿠션감이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도 여기 같이 뒷모습도 여기 같이 띄어있습니다. 띄어입니다. 아저씨. 제가 조명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감사합니다.